남성용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. 저희가 미처 설명 못 드렸는데요. 이민호 인디고라에서 저희가 잠시 뒤에 보여드릴 거고요. 다크블루와 그레이 데님에 여기에 벨트까지 해서 역시 인기 많았던 그 스타일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 한수혜가 입었던 데님과 이민호가 입었던 그 데님이 바로 포함되어 있는 뱅뱅으로 안내해드리니까요. 이 시간 놓치지 마세요. 뱅뱅의 생각 당신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. 신스유 뱅뱅. 고맙습니다. 당신이 있어 40주년입니다.